고고고 퀵비 잡ordan 인 스타포터까지 환영합니다 이거, 사냥꾼의 마체트랑 체력 bran για 4개 사고 와드도 하나 사고 간다 후우 레이나님 오직난 클럽員님 감사합니다 주문이야 주문 차차차В 노노노노노 무리 하지마 무리하지마 형 버퍼 걸려요! 오 fore 너가 견뎌야 될 몫이야 오! 설마 깃발 꽂아주고 리븐! 점상! 상척뿐이다 전팀에 상척뿐이야 좋아 점멸 뺐어 굿 레오나 점멸 빠진건가? 됐어 됐어 아잇잠프 노우 아하잇 오케 굿 어어어어 어허하하하 누구났어 아하 굿 뭐야 굿굿굿 어씨 먹었어 나 굿굿 굿샷 굿샷 어? 이러면 와딩도 좀 하고 갈까?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그냥 1킬만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딩까지 해주면 더 좋지 이거 잠깐만 내 걸로 시작하지 말고 강타로 뺏어먹을까?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고민되는데요? 근데 망하면 내가 끝나 넣으면 이거 어? 내가 물론 내가 잡게 되면 이득이 그만큼 크지만 망하게 될 경우에 농담을 마감하기 좋은 날이로다 진짜 냉정해야돼 에에잉 나의 아버지 구강패하를 위하여 나어뜩하지? 내 인생 망한거 같은데 느낌이 걘가 아니야 아냐아냐 안 망했어 뭐가 망해 1렙대 자르반이 얼마나 센데 기창만 하나 박으면 다 잡아 이거 봐 엄청 세지? 봐봐 오 나 왜 세냐 근데? 오? 이거 희망이 살아나는거야? 아! 아!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아냐아냐 화내지마 화내지마 잘할 수 있어 불로 먹으면 되지 레드 없으면 불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역겐 가가지고 죽이면 되지 응? 가자 여기들 괜찮니? 거기 카직스 갔는데? 어? 잠깐만 어? 어? 아니 이거 오히려 오히려 이거 좋은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게이들 보고 있어요 저 1레벨이거든요 소름돋는 사실은 2레벨도 되기 직전이란 겁니다 2레벨도 저에겐 꿈같은 일이에요 이거를 빨리 맞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야 너 왜 꼈냐 그렇지 빨리 나 지금 급하다 진짜로 장난치지마 오케이 그걸 노렸지 빠생 땡 히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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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 너 강타도 빠져도 못오지 칠칠 너 오면 제드님한테 혼나요 오면 제드님한테 혼납니다 그렇지 강타 딱 안쓰고 있었거든요 강타 쓸까 같아가지고 근데 나는 놀랜게 더블유 강타 쓸까봐 혹시 근데 카직스 2레벨이었어 정말 다행이지 이거 형 이거 정리하지마 정리하지마 이거 좀 이따와 좀 이따와 이거 위험해 위험천만 집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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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해 이거 와 카직스 위험해 위험해 와 와 이거 무조건 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무조건 와 왜 무슨 개소리냐니 무슨 소리야 왜 왜 아니야 해야돼 무조건 빠져야돼 개쩔 보네요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심한 말은 웃으면 사지마세요 알았어요? 이거부터 먹어 이거 먹고 내가 더 잘 컸다 우리 레드 아직 있어요 레드가 왜 있어 어? 카직스가 먹었어 아까 카직스가 먹었어 카직스가 먹었어 카직스가 레드를 먹고 얘한테 갔는데 무슨 소리야 어? 아까 먹었잖아 아까 안 먹었어? 블루 잡부터 해 자꾸 왔다갔다하게 할래? 어? 제니다 아싸 나 그럼 3버프 컨트롤 했네 오오 내가 이겼다 카직스야 보고있나? 이러니 멍청한 녀석 이것이 바로 해물파전 정글 클라스다 3버프 컨트롤 굿 칼로 따지면 삼도류입니다 개쩔죠? 어? 이게 3버프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 이 블루는 타이밍 모르게 좀 이따 잡아야돼 어? 이건 비밀인데요 두번째 블루 제꺼 아니거든요 자르반꺼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자르반한테는 우리 비밀로에요 자르반한테는 비밀로에요 오케이? 두번째 블루는 제꺼 아니에요 제드꺼에요 아니 제드꺼에요 제드꺼 제끼 아니라니까요 8대1이에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8대1입니다 하하하하하하 고고고 알아서 다 이기는구만 어? 내가 뭔가 안해줘 또 대기해볼까? 3초만 3-1 오케이 간다 3초의 대기를 끝으로 아 탑과 이별합니다 오케이 도와 도와 이거 먹자 파란거 먹자 왜냐면 이거는 강타로 먹으면 되니까 오케이 굿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파니 뭐가 이러냐 롤 플래티넘 5티어가 브론즈 실버 구간 골드 5까지 시즌 막바지 1만원 대리합니다 진짜 저분 제가 장담하는데 만원 맞고 팁니다 플래티넘 오면 브론즈 실버 탈출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플래티넘 실력이잖아요 나 골드가 탈출 못하고 있잖아 진짜야 못해 세상에 도수님도 어? 실버 브론즈들 탈출하는거 몇주 걸리던데 어떻게 탈출해 못해 못해 나르겠지 나르겠지 여기지 나르면 전면 쓰겠지 너의 죽음이다 거기가 넌 죽었다 잘가라 하하핰흐Comm 헰헤헤헤헤헤 하하핰흐흐 beige 열 맞지? 이겼어 나..? чики 희해줘 어 없네? 희ęeu 헤헤 procedure 대iennent 구장 오케이 오케이 어 기분 엄청 좋다 어? 하핥핰핰하힉힉힉힉힉힉 기분이 엄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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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레드 언제 나오냐? 레드 안나오네? 적힌 레드도 안나오나? 으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굿밭! 좋아 좋아! 제드 너 참 잘한다 남자친구 없으면 우리 사귈래? 제드는 참 잘한다 리듬 높을? 오우 대답 고마워 립은! 립은 같이 잡아주면 사귄대요 맞죠? 립은 같이 잡아주면 제드가 저랑 사귄다고 대답한거에요 돌려 말한거죠 이것이 바로 여성의 언어입니다 저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죠 집에 좀 갈게요 집에가서 1300원인가? 아아아아 전설이 출현했네요 굿굿 장화하나 체력물약 두개 가자! 바비인형님께서 초콜릿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맹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텐젤령님도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가볼까? 궁도 있거든요 환이 짱짱걸림 감사합니다 감히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이야 형님 저 실력 많이 늘었죠? 네? 지금 보세요 제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플래티넘 올라갈 준비가 됐나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제 얘도 맞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마 저거 할거야 오케 그어어아아 와 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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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짜씨 진짜 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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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왜이렇게 쎄지? 하하하하하하 왜이렇게 쎄지? 생각보다 훨씬 텐데 이거 야야야 너 죽는거 아니냐? 오! 여기서 헥트 가? 오 설마 이거? 야 자꾸 죽어야돼 한방쳐! 고아아아아아아아아악 곧곧곧 다리우스 곧 다리우스 곧 다리우스 곧 형 제가 자르반 잘해서 아는데요 정글몹 잡을 때 패시브 평타 먼저 지시고 2큐 꼽는게 더 좋아요 오 고마워 다리 잘하네 형 제가 자르반 잘하는데요 어 알았어 알아들었어 니가 알려준대로 할게 이제부터 패시브로 이걸 먼저 치고 그 다음에 EQ를 치라 이 말이죠 친구 말은 어 한결 돌기가 편하구나 이걸 이용해서 레드 먹을게 고마워 EQ 콕콕 평을 때려야 되는거에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친구야 첫 기본공격의 대상 현재 와아 첫 기본공격 아 이래서 평타가 셌구나 아아 키빨 또 활용하면 되잖아 아 끝나는구나 타이밍이 딱 끝나네 저 근데 잘하면 잘해요 못하는 척 하는거에요 어? 팀이 다 잘하는데 나까지 잘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거죠 어떻게 보면 재미의 밸런스 우린 이즈가 있는감사합니다 진짜에요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입니다 해물방송이 치코방송보다 더 암걸린다 슈발 내일은 안그럴거에요 오늘만 그럴듯 대기 집으로 갈까? 도마뱀 좀 사냐? 도마뱀뱀부터 먹고 아 도마뱀 먹으면 안되지 요고 요고 늑대부터 먹고 어? 내가 한방 때리면 늑대가 엄청 아파해 너희들이 치는거랑 달라 봐봐 딱 때리지 늑대가 아아 아아 아프다며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의 파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의 파워입니다 보셨습니까? 어떤 emptiness 남들과는 틀려요 어! 이거ë 갱 앜 아우케 어떡해 없을수가 있지? 아니 이게 왜 없지??? 노젠? 3분? 3분이나 남았다고? 늦게 먹었잖아요 아 이게 적, 적 레드인가? 어이.. 일단 따위 붙이자 돼 이거, 이건 된다 이건 했다, 이건 됐다 안 될 것 같애, 빠지자 빠지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됐나? 어? 야 라인 밀리면 되지 이건 리브는 고자에요 리브는 역회릭인데? 어? 저 친구한테 말하진 말자 걔는 시비 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야, 야 이거 역횡이다 야, 봐봐 날 노리고 있어, 난 알아 오겠지? 오겠지? 아 아깝다, 이거 들어오면 넌 죽었어 헤헤헤헤헤헤 동선낭비, 리브는 동선낭비 나이스고요 리브는 동선낭비 엄청납니다 지금 리브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데 시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도망가세요 어어 우리 헛다리를 짚어 얘 제드님, 우리가 노려볼까 아냐, 제드님 우리 도망가요 역갱 맞을 것 같애요 제드님 도망가요 우리 제드님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드님 아, 역갱각인데 뭔가 도망가란 증거다 이거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도망가야 합니다 적, 레드가 나오긴 했는데 위험해요 일대일로 싸우면 제가 카직스한테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빠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판단이죠 점점 게임이 터지네요 아닌데요 적 포탑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건 질 수가 없어 바텀요가 엄청 잘하고 있어 킬먹은거 봐 틀이 10캐리야 친구들아 지금 제드랑 다리우스 보고 이 둘이 캐리하고 있는걸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냐 지금 바텀의 캐리야 바텀의 캐리 어? 바텀의 캐리야 바텀의 캐리 이 친구들은 정라이너에 비해 약간 잘하고 있고 이 바텀 라이너들이 이 정도야 이건 감탄사랄까? 자아낼 정도지 이거는 도마뱀 하나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인의 허리띠 아냐아냐 이거는 신발부터가 왜냐? 올, A, D 조합이니까 로비 수정 오케이 가자 림은 뭐하세요? 전 이제부터 해야죠 어 이제부터 해나가야죠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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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O M S Y S T E M 빅토리 빅토리 J O O M S Y S T E M 빅토리 대기 대기 가지마 와딩부터 할게 대기에 야 괜찮냐? 물리면 안된다? 어어 야 야 큰일났다 오케이 오케이 망가지고 망가지고 좋아 좋아 탈진만 뺐네 굿 딜러 난 빠질게 크리 니가 딜러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 야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살았다 아하아 이 친구가 무리했구만 무리는 안돼 트리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무리하면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질수도 있어 역강당당할수도 있다고 그럼 안돼 대기 대기 너가 감히 개피면서 조심해 아아 뭐지 아하아 표창 다 못맞았나보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비밀로에요 우리팀에겐 비밀로에요 준시스템님이 준시스템이 헬물님이 헬물님이 운 헬물님이 운영하는건가요? 내가 운영했으면 여러분한테 안추천하지 어? 그렇게 큰해사를 내가 어떻게 운영해 이거 먹어 어? 자살을 했나? 그럴 수 있지 AI가 요즘에 엄청 똑똑해지니까 혼자 알아서 죽을 수 있지 가정당한건 아닐거야 응? 가정당한건 아닐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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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건 있어 이건 있지 오케이 됐어 제드 블루가 더 중요해 오케이 굿 집에 좀 다녀올게 나는 이거 내가 솔라리의 펜던트를 가져야겠다 솔라리의 펜던트를 가져야겠어 아니야 아니야 람두인을 가져야겠다 왜냐? 마오카이만 AP니까 근데 마오카이가 잘 못 컸으니까 람두인만 가져야겠다 람두인 람두인 간다 람두인 레벨 언제에요 레벨 몇인데 9레벨? 이정도면 충분하지 뭐 레오나랑 커플이에요 제 여자친구죠 우리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신호를 레벨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99 오케이 99 비둘기죠 비둘기는 사랑의 증표인세죠 나이스 간다 시야석 가세요 아냐아냐 시야석은 좀 그래 가자 W 하나 올려주자 이걸로 좀 저걸 줘야겠다 방어막을 좀 주고 일로가 여기까지 낚시하고 그렇지 스킬 뺐거든요 넌 죽었어 얘 날개 없어 노날개야 노날개 날개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날개 떴네 오케이 굿 뭐 날개 뺐으면 됐지 뭐 쟤는 세상 모든걸 다 잃은거 아냐 나는 하나 남아있어 바로 EQ지 오케이 일로일로 같이가 같이가 제드님 같이가 이웃 제드님 같이가 이웃 타워 밀면서 바로 일망타진하면 돼 이웃 오케이 제드님 꼭꼭 제드님 다들 일망타진해주세요 제가 잡았네요 굿 두명 잡았구요 세명 잡아주세요 굿 2차타워 밀어주세요 굿 오케이 굿 이제는 강행기 타이밍이구만 타수꾼의 갑오타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채팅창으로 못한다고 하시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볼만은 할걸요 추천드립니다 대마시아야 영원하라 2차타워